이 폴트 비치에 있는 니도라는 곳이고요 근데 나 여기서 뭐 해야 돼? 오늘은 폴트 오브 듀라이 미국의 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미끼를 양발에 하이 다이 하는 행사가 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A다저스 경기 보러 왔습니다 류현진 선수님 선발 경기 공격 엄청 가깝죠? 지금 류현진 선수 나왔고요 5회 초 아 5회 네 5회 지금 5회 경기 이제 LA다저스의 수비 지금 알루 상황에 현진이 형이 타석에 섰습니다 과연 알루스가 이겼습니다 더 브로드 저는 미술관 뮤지엄 왜 왔어요? 미리 예약을 하면은 무료로 즐길 수 있어요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스키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바스키아 원화 원래가 원래 수 가슴 안 가운데 빨간색 박스 로고 그게 뭐라고 난 형들이 왜 여기는 바바라 크루거라는 작가 이런데 그 슈핑 홈티 있죠 그게 이분의 시즌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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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단으로 쓴 거예요 근데 바바라 크루거는 쿨하게 그냥 써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가진 돈이 카드값으로 빠져도 남아 돌 때까지 삼각별이 맨 앞에 박힌 차를 타고 차가운 서울 땅 한바퀴 브로드 재밌게 보고요 지금은 이제 루프탑 시네마를 보러 왔어요 옥상에서 영화 보는 건데 조금 피기 비해서 오늘의 영화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스타이즈 본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즈니랜드에 왔습니다 디즈니랜드랑 두 군데가 있어요 디즈니랜드랑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맞아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여러분이 봤던 영화들 애니메이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집에 놀러와 니가 좋아하는 라키도 보러와 부모님 집을 마련해 드렸고 이제 혼자 지낼 거니까 아무 때나 놀러와 힘들어 음 두세 개쯤 걸면 좋겠고 큰 쇼파보다는 미니멀한 가구들이 좋아하며 소개 좀 해줘 이제 조그만한 빌브릭 마이클 천 프로짜리 때만 사서 진열의 침대는 흰색으로 뿌고 다른 색의 저 위에 앉아서 가사를 적어진 위치는 하나 대결 와 가져졌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너무 차가운데 칫솔 놔두고 가도 돼 오늘 너네 집에 안 가도 돼 그 한국에 이거 비슷한 거 있거든? 비교가 안 돼 배가 살살 고픈데 지금 샌드위치를 먹을지 핫도그를 먹을지 샌드위치 먹은가요? 핫도그를 샀습니다 여기가 프리즈 프리즈 우리 토이스토리 장난감 구경하러 왔다 오 마이갓 귀여워 귀여워 이거 때문에 왔다고 스타워즈 좋아하세요? 호호 진짜 잘해놨다 이거 짱이다 이거 이렇게 골라서 커스텀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골라서 하루종일 아주 즐겁게 놀다 갑니다 이게 우리 손으로 탑니다 저는 편의점을 탑니다 네 히힛 히힛 탑 히힛 오늘이 그거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바닷가를 가려고요 헌팅턴비치 가고있습니다 히힛 ouais 힛 스마 힛 히힛 나의 18분 뮤직 내가 그래던 것처럼 다들 꿈을 꾸지 난 요즘 성공이 뭔지 묻지 여기는 헌팅선 비치고요 촬영을 연출해서 진짜 그대도 지금까지 타고 왔습니다 내 눈을 따라 불러 그만하기에도 시간이 붙은데 어떻게 울어 Let's live that night with you 너만이만 느끼게 해 너만 즐기게 해 Let's stay enjoy the night with you I want you to feel you need I'm a dream to be the dance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라고 하고요 Can 우리가 Becana 영어로 하셔도 돼요. 자막 넣어줄게요 Okay Becana, you should be speaking English 우리 음악 좀 들어 주세요 한국에 곧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We debuted in Korea 한국에서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아 인사하세요 누구한테? 여기 브이로그 시청자분들한테 괜찮아요 황제2가 머리를 다시 드레드를 했어요 옛날 소식이야 아틀란타 왔어요 아틀란타잖아요 지금 아틀란타 아닌데요? 아틀란타 아니에요? 거짓말하세요 아 어디요? 시청자들한테 거짓말해요 아틀란타 아니에요 여기 남양주 아 남양주 남양주에 남양주 좀 깊게 들어와서 아틀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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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란타